쉴더가 트리퍼 보호해줘야 되는데 안보이쥬 시간제한 있으면 헌터가 이기는건가요? 몬스터가 이기는거겠지? 아... 왜이렇게 다 썼어 벌써 헌터 승이에요? 왜 헌터가 이기니? 헌터는 몬스터 잡으러 왔는데 몬스터가 도망간다니요 몬스터가 어디있어? 몬스터가 어디있어? 헌터 승리 1번지다면 이기겠네 컴터로 해서 이겼네 일시중지대 뭐야 카운터가 안주는데요? 왜 안주러 3단계 3단계는 뭐 1분동안 버티면 이기는거네 3단계가 돼서 중지한거구나 1분 남았네요 1분동안 버텨야돼 근데 뭐 도망다니면 이기는거네 1분동안 버텨야돼 3단계 지나있네 다시 간다 세번째 출동 죽어서 살아난다 우린 무적이야 가자 트래퍼 역장 필요없어 이번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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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안죽어야겠다 피가 절반밖에 안되네요 죽으면은 타이밍 역장 쿨이 얼마 되죠? 지속 시간이 진짜 마주 봐라 이 자식아 못 나가 또 그냥 해줘 위치 중지됐는데 뭐지? 세이머가 안가요 전멸하는거 아니야 이거? 전멸할거 같은데 이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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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기기야 어떻게 된거야 이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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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으면 안돼 어이구 괴물자식아 너무 꺼려 전멸 전멸필인데 도망가 나가야된다 이거 도망가야돼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전멸필이야 시간이 안가는데 시간이 안가 도망가 도망가 살아가 나가 나가 쌀쌀쌀쌀쌀쌀쌀쌀쌀쌀쌀쌀 한칸 남았어 한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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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깼습니다 두 명 남았어 서포트 죽으면 안돼 서포트 죽으면 안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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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잡았다 잡았다 어선트 죽여버려 왈마 누가 있니 어깨 잡았다 별거 끝난 몬스터 왜이렇게 힘들어 왜이렇게 힘드냐 엄청 오래했네 이번에 10레벨 나만 죽여 트래퍼가 살기가 힘드네 원래 트래퍼가 이래요 레이저 절단기 로 내가 메딕을 해야겠다 안되겠어 서포터인가? 그걸 해봐야겠어 닭살 40배속 추적한 거리 추적 잘했어 평균보다 높아요 오래해서 그런가 역할 바꿔보자 트래퍼 말고 메딕 그 다음에 트래퍼는 2순위 좋았어 이동방향 보죠 얼마나 게임했나 22분 했어 22분 몬스터 추격은 잘했어요 추격은 추격은 잘했어 17레벨이네 저 러너 저사람이 러너 17레벨이네 그래서 잘하는구나 너리게 같은거 못보나 이거 너리게보면 재밌을텐데 너리게보면 재밌을텐데 너리게보면 재밌을텐데 너리게보면 재밌을텐데 그 방에서 이번엔 뭐가 걸릴까 계속 계속해요 그 방에서 저 17레벨이 몬스터 걸리면 박살나는겁니다 페카가 몬스터 어? 내가 몬스터네 저 17레벨 제일 위험한데 골리앗으로 한 번 더 가볼까요? 가자 골리앗 잘 도망쳐 봅니다 쿨감 쿨이 중요한거 같아요 능력 재충전 속도 크라켄은 없어요 아직 제가 못 구했습니다 얼락이 안됐어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골리앗이 근데 파워풀한게 재밌어 아까전에 튕기지만 않았어도 좋았는데 이번엔 사람이 다 있네요 조심스럽게 잘 먹어야 돼 잘 쫓아올거야 트레퍼를 가장 먼저 주게 됩니다 그래야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티나 트레퍼 티나 롤은 오늘 끝났구요 이거 좀 하다가 잘려고 합니다 헌터가 무력화될때마다 최대 체력치가 감소합니다 헌터는 무력화될때마다 최대 체력이 감소돼 어려운데 어려운데 더욱 주의하여 히히히... 흠...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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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레이스요? 레이스 좋습니다 레이스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굴리앗이 파워풀하는거 먹어먹어 음식들이 있네 넌 내 거야 먹어먹어먹어 먹어먹어 진짜 오셨어들 굴리겠는데 빨리 씻어야됩니다 빨리 먹고 피 때문에 걸릴게요 피 때문에 걸릴까 물을 지나가면 흠적이 남지 않습니다 좋은 투비구만 피 다닐서 먹어야 돼요 어 쫓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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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쫓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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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뒤로 온다 도망가 도망가 카이 카이팅 도망가자 볼래 도망가야 돼 빨리 탈락 카이팅 슈윽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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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갔네 goo 모이게 도망가자 또 하나 먹자 어 뭐야 여기 있잖아 언제 일로 왔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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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둑도주 도망가자 뭔가 걸렸다 걸렸다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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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엄청 빠른데? 카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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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꺄잇 카이팅 오와잉 아련하잖아 꺄내줘 어딨는지 모를거에요? 어딨는지 모를거에요? 나 어딨는지 모르지 이런 모베라라 오작동이야 빨리 커져 저기 다 없어요 어어어어 어어어어 도망가 펠리아 도망가 쎈데 도망가 맞장 떠야되나 도망가 아 비키야 1레벨이여 나 1레벨이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망갈수있다 모바일아이가 해제됐어 빨리 튀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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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쎈 내네 따랑 차원이 달라 어 어우 내섭다 추적이 그냥 빠져서 흔적을 지워야 됩니다 어? 맞은거 같은데? 뭔가 때린거 같은데? 어허 그냥 어허! 어허 이협태 어 뭐야 이거 멍멍인가? 어어 어 뭐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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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면 안돼 공격한다고 끊지마 어휴 얻어맞고 있었어 도망가자 얻어맞고 있었어 왜이렇게 잘 좋자 저거 누구야 너냐? 너야? 이 자식 혼자서 감히 너 혼자야 이 자식아 어 오바일 아레나 이 자식 바짝 안풀까 이 자식 이 자식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빨리 빨리 죽어 빨리 빨리 죽어 죽어 죽었다 이 자식 이 자식 살리지마 살렸다 됐다 이 자식 났어요 여러분들 죽겠어요 아 여덟 오가에 다 되나 미켜 비켜 비켜 이거들아 미켜 도망가야돼 지나야돼 왜 이렇게 짐 쫓아오냐 이네 어쩔 수가 없는데 매섭게 쫓아옵니까 저래 인내가 도망갈 수도 없어 어그로가 안풀려 어그로가 안풀려요 클랩이 안 돼 조심조심 다른 애 먼저 때려야 되는데 아 다른 애가 잘 안 보이네 어설프트가 어그로를 야무지게 잘 끌어요 도망가야되 들리 아 매직 두나에 걸렸어 꺼내줘 두나 싫어요 두나 싫어요 들어가 두나 싫어요 들어가 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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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자야 아 마취총 이게 귀찮아 이거 마취총 마취총 쩌네 또 좋아 내 좋아 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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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상처받어 빨리 먹어야 돼 맵이 빨리 돼야 됩니다 맵이 여러가지 있어요 뭐지? 정살기 같은건가? 훔쳐온다 어 여깄다 도망가 걸렸어 도망가 도망가 주나를 잘 맞춰 오오오오오 오우 미안 오우씨 오우 빨리 꼭 먹어야 돼 어떻게 피해? 어떻게 피하지? 어떻게? 어떻게 쫓아가자고 어떻게 잘 쫓아가자고 아 걸렸다 아니 죽어 빨리 멍다 개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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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이 저기다 어? 어? 모바일 아래에 있다! 너구나 니가 스트레퍼구나 너만 죽인다 누가 스트레퍼이야? 아이 독박 안 보여 살려줘요 돌 돌 연대 공격 아이씨 죽여 이것들 으어 살려줘 너너너너너넛 아 안돼 나 죽음 할거야 너너너넛 빨리 죽여야 돼 죽여 어어 옳지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스키 잡았다 도망가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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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쫓아오네 계속 왜 이렇게 잘 맞춰 왜 이렇게 잘 맞춰 저거 으으으 타이밍 지나오싶은데 지나가 안돼 이리로 도망가면 이곳ote 일로 도망가면 어 모바일 아래나다 살려줘 어 안 돼 아 속 바꿔서 난 죽게 될거야 어휴 잘한다 지나가 안되네 킬수가 없어 킬수가 골리앗은 빡세네 상대방이 잘한다 너무 못힌다고요? 상대방이 잘 추적해 도로는 나중에 별로 안 던졌어 던지지 말라고 골리앗은 어그로 빼기가 힘드네 돌 맞으면 느려지잖아요 그거 던질려고 했지 돌 못맞췄네 도야 깡탄 잘 맞췄는데 매섭네 맞추려고 던지는거지 상대방이 잘 피하네 특히 메딕이 야 메딕이 안 떨어져요 메딕이 안 떨어져 보면은 헌터 진짜 잘 추적하면 짜증난다 엄청 잘 추적해 이렇게 사방으로 막 덮쳐요 사방에서 막 덮쳐와 보면은 사방으로 덮쳐와요 사방으로 던지는 거 탈 수가 없어 와 잘한다 아 잘한다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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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어그로가 약간 한 번은 떨어지는데 안 떨어져 어그로가 가자 가자 동손이 어우 아주 잘 움직이네 자식들 가자 몬스터면은 레이스 가고 헌터면은 뭐 그냥 가죠 골리아스는 도망하기 힘들다 저렇게 펀스 삼는 거 처음 봅니다 보통 막 한명 두명이 구멍이거든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근데 저기는 하객진수로 다 오네 깜짝 놀랐는데 설마 이번에도 딱 하는 거 보니까 근데 레이스에도 죽을 것 같아 엄청 잘하는데 새벽에는 역시 고수들이 많아 레이스에도 질 것 같아 어우 하는 거 보니까 무섭다 헌터해서 그냥 펀스 타는 게 나을 것 같아 오케이 추적자다 추적 다 두피스토 얘를 해볼까 얘를 한번 해볼까 받는 피해량 감소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무조건 날 노리니까 역장 잘못 치면 욕먹겠다 외국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러너 저 사람이 어설트를 좋아하네 맵이 높낮이가 방금 보면 너무 그런 것 같아 오 뭐야 크라켄이다 크라켄 처음 보는데 크라켄 처음 본다 크라켄 처음 보네 고수들이야 역시 왜 이렇게 잘해 사람들 여기 크라켄 처음 봐야죠 추적 다크피스톨에서 몬스터에게 표식을 남겨야겠어 몬스톨 느리게 만들어서 몬스톨 느리게 만들어서 어 느리게 만드는 거네요 어 느리게 만드는 거네요 오 자 그건 가장 중요한 거 모바일 아레나 이거 이거 가장 중요해 아.. 크라켄.. 처음 사냥해보는 놈이구만 역장이 제일 중요해 우리편들도 다 고수라서 괜찮아요 파워보이 가자 징표 다 먹여야 돼 알아서 먹으면 징표 생기겠죠? 맵이 왜 이렇게 넓어 여기는 몬스터 전용맵이 따로 있나? 잘 퍼져야겠어 안 맞아 안 맞아 다트 피스톨 안 맞아 다트 피스톨 파인지를 잘 퍼져야 돼 네 우리 똥개가 여기 없네 똥개 데리고 다니니까 그랬나? 똥개 없으니까 힘들다 일로 가는데 하늘 나라다닌다고 있죠 하늘 레이스 그 하늘 나라다닌지 크라켄이 하늘 나라다닌지 크라켄이 크라켄 어딨어? 모두부 어디서 찾아 이거를 파인지를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가지고 어! 찾았다! 여기 있다!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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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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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먹잠 준비! 어디있어? 아 빠져나갔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뭐야! 이거! 뭐야! 마법 쓴다! 죽겠는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깜짝이야! 마법 귀찮아해? 아 도겐? 아 도겐? 아 뭐야! 오바라가 나 가독이 됐는데 오히려 당했어 원래 너무 쎈인가? 조심해야겠다! 대열 유지하면서 가겠어! 먹먹이가 짱이네! 먹먹이가 짱이네! 막창양이 짱이네! 목발이 나 추경 완료! 이랩되겠는데 카라템 2단계 됐다 멍뭉이가 그립네 멍뭉이가 없으니까 완전히 힘든데? 안보여요 저기 있다 발자국이 일단 안보여 뭐야 너네 멍멍이 없으니까 힘들어하네 멍멍이 찼네 미안해 멍멍이 두고왔어 멍멍이 두고왔어 멍멍이 없으니까 헤맨다 멍멍이가 짱이구나 트래퍼는 멍멍이가 짱이네 못찾겠어 어 이걸 먹어야지 토시 딸린걸 먹어야지 생기면 돼 멍멍이 다 있네 발방 실패 고맙 안보여 몬스터 어디있나요? 안보입니다 못찼겠어 아까 걔 엄청 살찌던데 멍멍이 에임인가? 배비 왜이렇게 어려워 여기는 또 한 단계 지날 것 같은데 골리앗은 땅에 달여서 차키시고 저기 저기다 몬스 저기다 잡혔네 울펜 울펜 죽는다 너무 멀리 있었어 다운됐다 깍게는 죽었어 죽었다 죽었다 아 이거 죽어버렸네 날라다녀 무스터 이거 뭐야 어 뭐야 이거 탈이다 와 와 안 죽어야 되나 탈아야 된다 아 죽었다 야 완전 쩌네 어떻게 해 완전 쌤 내크라프 아 탈아 마커 남겨놨는데 추적이 별로 안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이네 저기 아 저기 보이는구나 한번 맞추면 계속 보이네요 뭐야 이게 맘 없어 어 날라다녀 있다 이게 뭐야 하늘 날아다녀요 괴물가 어 뭐야 이거 어 탈아져 개쩐다 문어 개쩌네 저기 뭐야 개쩌다 2단계인데도 못 이기겠어 기쩐셉니다 원거리에 날아다니니까 괜찮아 어 뭐야 안 벗긴 개기구나 전멸이네요 다 죽었어 야 뭐야 이거 타기네 왜 이렇게 세 저거 잠복 공격으로 죽인 것 같아요 쩌는데 저는 골리아시잖아요 골리아 골리아시랑 좀 다르다고 날아다니니까 안맞아요 날아다니니까 안맞아 뭐저게 날아다녀 저거 완전 세네 여기 파티에서 몬스터하면 안되겠다 쌍용 먹겠어 일단 트레퍼는 무조건 멍멍이가 있어야 돼 멍멍이가 몬스터는 일단 순위 내려야겠어 트레퍼는 멍멍이 보면은 몬스터가 날아다니니까 이거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 이 파티를 나가라고요 잘하는 사람들이랑 해야 좋지 않을까 아닌가 잘하는 사람들이랑 좀 좋지 않을까요? 아닌가? 아닌가? 몬스터 안하면은 배울 것도 많을 것 같애 몬스터 안하면은 저요? 젤리입니다 젤리 어렵다 아 메딕입니다 여자가 좋겠죠? 얘는 어려워 보여 가속필드 범위치료 치료탄발사기 매드건 매드건이 좋아보여 맞아 받는 피해냐 오 이 멍멍이 데리고 왔는 애가 짱이야 트레퍼는 아 또 크라켄이다 또 크라켄이야 트레퍼가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저 크라켄 자식 이 멍멍이 있으니까 좀 다를 수도 있어 근데 멍멍이가 못찾는거 아니야? 하늘 날아다닌다면서요 마취총을 마취총이 가장 중요해 마취총을 계속 맞춰야 됩니다 일일 때 빨리 발견해서 마취총을 계속 쫓아야 돼 제트팩이 좋은가? 제트팩이 좋은가? 제트팩이 좋은가? 그냥... 이제 죽리는 것 같지? 혈액이 지지 않으신다는 게? 하늘은 그릴수가 없었나? 너도 안 идти는 것 같지? 그는 그릴수가 없 graduate ERO 파이팅 멍멍이는 낙하드 타고 내려온대 이 쪽이구만 저건가? 저건 아니지 이 쪽은? 이 쪽은? 오픈 이 앱이 힘들었거든요 아까 제가 도망가니기 이 쪽은? 어디있어? 뭐 소리 났는데? 저게다 저게다 뭐야? 뭐있는데? 어디야 어디? 여기 있다 항입팀 펼쳤어 슬로우탑 뭐야 이거 슬로우탑 맞았어 오케이 모바일 아랫나 좋아요 모바일 아랫나 슬로우탑 맞추고 슬로우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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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켜 이거 여기있어 어디있어? 어디갔어? 뭐야 이건가? 어디갔죠? 어디갔어? 여기있구나 여기있구나 이 자식아 1 플로우탄 플로우탄 어디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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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지? 흥?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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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이 자식이 오케이 말았다 이 자식아 어딜 도망가 저격킹이네 오케이 올렸는데 어디야? 보루스 어딨어? 스트레퍼 빨리 이겼어요 보루스 안보여 이건가? 어딨어 어딨어 여기서 과연 스트레퍼 해줘야 돼 그치 가요 친구들 어딨어 이거 또 도망가겠는데? 보루스 뭐야 아 다 잘티네 아이고 도망가니 도망가니 수로판이다 진짜 핫 핫 다 맞아 핫 맞았어 수 왔어 맞췄다 잘 맞추는데 저기 아래있어 보관핸드 쥐다 이 자식아 여기 숨었지? 어딨니? 크라스 어디있어? 잘 도망다니네 생입니다 이매비 좀 도망다니기 힘들어요 나 아까 볼리하실 때 이매비였거든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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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있어 멍멍아 멍멍아 빨리 찾아봐 멍멍이가 찾을 수 있나 날아다니기는데 멍멍 자식이 어디야 어디야 어 잘 도망다니네 크라켓 내가 아까할때는 어 어부로 못 떨치겠던데 어 저 근처다 이 근처죠 이 근처에 저격준비합니다 지금 나올거야 어디냐 2단계지나 나 2단계였구나 아 2단계였구나 아 예오 이케 플로그맨 마치고요 타임 타임 오메 이게 뭐라 그러지 틀려줘 피는 거의 다 깠어 세이프는 4분밖에 안내네 피는 반피는 다 깠어 아..쉽게 쎄네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입니다 피 다 채워주고요 일단 이는 이는 피는 도전 다 여기다 찾았다 여기다 찾았다 폭격 조크 더 폭격 좋아 더 폭격 좋아 슬로우 슬로우 잘했다 힐힐힐 너무 쎈네 이거? 에이힐할수있어 친구들 에델이 이쁘어 줘어핫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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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한바비 으윳드 공격 닷 맥드 공격 마취총 마취총 봐라 마취총 마취총 봐라 이 자식 오케이 홈런 사냥 완료 마취총 잘 맞췄죠 와 힘들다 힘들어 보스모스 삼는거 같애 여기 잘 도망가져 봐 마취총 역장이 중요해 보스모프이네 얜 어떻게 얻지 한단계에서 완료하면 얻나요 마취시간 잘했어 킬만 좀 더 많이 할걸 상당히 힘든데 상대편이 잘해 몬스터가 날라다니는게 매우 더럽네요 또 일기동안 빨리 금방 화장실 갔다오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7레벨 나갔다 아 서포터 어 몬스터 어 트리프 다시 한번 해볼까 역장 좋은거 같은데 아냐아냐 어설틴가 편려보일거야 최고레벨이 15레벨있네요 크라키얼락가자고 아 너무 쎄 근데 편도들이 너무 강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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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스센스님 들어왔네 매치가 되나봐요 새벽이라 사람이 좀 없나봐 아 아 서포터는 뭐하는 애냐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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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